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진에스퍼입니다 진아 안녕하세요 모두 반갑습니다 야 근데 이번에 이번에 어 그거 사람들이 의외로 내 하품소리 그게 반응이 좋대요 아 물론 물론 반응이 좋은 만큼 싫어요가 싫어요 찍힌 숫자도 많긴 하지만 근데 싫어요가 찍힌 숫자만큼 구독자도 이게 늘었어 조회수도 올라가 이거 뭐야 왜 이렇게 그 여러분들 그런 하품소리 좋아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번 영상에 내 하품소리가 야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 여러분들 음란마귀가 시인 거에요 여러분들이 음란마귀가 시인 거에요 시타벨님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진아 안녕하세요 내 하품소리를 듣고 이거 야하다고 생각하신 분들은 그분들이 음란마귀가 시인 거에요 음란마귀가 그거 하나도 야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걸 딱 들었을 때 그냥 바람 빠지는 소리로 들린다고요 그냥 여기 폐에서 목을 지나서 가늘게 바람이 빠지는 소리로 들린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다시 그거는 야한 소리가 아니다 이건 야하지가 않다 야한 소리가 아니다 라고 의식을 하고 생각을 하면서 그거 다시 한번 들어봐요 그러면은 야하게 안 들릴걸요 이건 여러분들이 그걸 야하다고 생각을 해서 야하게 들리는 거에요 한번 듣고 어 이래갖고 다시 들으면서 어 이거 야한 거 같은데 라면서 들으면은 이게 진짜 야하게 들리는 거에요 근데 야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고 들으면은 진짜 단순한 어 단순한 그냥 어 어 단순한 그냥 바람 빠지는 소리에요 바람 빠지는 소리 아시겠죠 이게 사람들이 얼마나 어 그 부분만 돌려서 보면은 사람들이 계속 그 영상을 켜가지고 그 부분으로 가가지고 어 그 소리만 돌려보고 끄니까 어 이 영상 평균 시청 시간이 평균 시청 시간이 아장나잖아요 어 계속 계속 그 부분만 돌려듣지 마요 그리고 한 번 봤던 사람이 어 한 번 봤던 사람이 그거 계속 돌려본다고 제 조회수가 올라가지 않아요 난 예전에 한 번 해봤음 예전에 한 번 해봤음 와 아무튼 아무튼 야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음란마귀가 신인 거임 그런 거임 아시겠죠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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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